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선영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방송을 담당해 주실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의학 논문 읽는 남자, 첫 번째 논문은 어떤 주제로 진행할까요? 첫 번째 논문은 저널업 섹슈얼 메디슨의 2014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11월에 나왔었고요. 뇌졸중을 겪은 환자들의 성기능, 그들의 재활에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 이런 제목의 논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뇌졸중 하면 신체를 내 자유의지대로 쓰기가 좀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병일까요?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하는 뜻입니다. 뇌경색이라는 것은 뇌로 가는 혈관의 일부가 막힌 거고 뇌출혈은 당연히 그 혈관이 터진 거죠. 그래서 원인이 어떻게 됐든 결국 뇌의 일부로 가는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그 뇌의 조직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거나 아니면 연구적으로 손실되었을 때 우리가 뇌졸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조금 자료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도 뇌졸중 역학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2018년에 연구된 건데 뇌졸중이 생기는 비율은 10만 명당 232명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그중에 10만 명당 29.6명이 사망한다고 돼 있습니다. 232명 생기는 그중에 29.6명 사망이니까 10% 좀 넘죠? 사망률이 이 정도면은 그렇게 높은 편인가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10%의 사망률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럼 90%는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90%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재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나갔던 우리나라 직접 비용, 뇌졸중 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받고 퇴원하고 여기까지 한 게 직접 비용만 1조 6,840억 원 들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기다가 그 사람의 사회 경제적 기능의 손실, 그리고 가족이 또 돌봐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재활에 드는 비용을 합하면 아마 이 비용의 최소한 4배, 5배 이상이 들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환 하나가 그 사회 전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경제 공동체에 미치는 임팩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이제 뇌졸중으로 고생을 하시면서 성기능에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무서운 질병인 뇌졸중과 성기능에 관한 논문을 좀 자세하고 쉽게 좀 알아볼까요? 네. 뇌졸중 환자의 재활 목적은 삶의 질과 그 기능의 회복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기능에 대한 재활은 아직까지 잘 언급이 되지 않고 있고 우리가 환자들의 접근도가 낮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자는 게 이 논문의 목적이었고요. 네. 우리가 논문을 검색하는 사이트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네. 펀메드라든가 이렇게 여러 군데 사이트들에서 뇌졸중, 재활, 성기능 이런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이제 논문을 검색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얻은 논문들 중에서 우리가 하는 연구랑 관련 있는 논문들을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한 내용인데 그렇게 6천 건 이상 논문을 조사했는데 이 연구자 연구하려는 내용과 연관이 있는 건 27건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네요. 약간 의사들을 훈계하는 형태예요. 니들 지금 뇌졸중 환자들이 재활 똑바로 하고 있어? 특히 성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한다. 네. 성기능 재활에 대해서 너네 신경 안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좀 신경 쓰자. 이런 식의 제가 볼 땐 그런 식의 논종. 그전에는 왜 그랬던 걸까요? 분명히 그전에도 성기능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의학은 사람을 살리는 거에 급급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의학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시기에 되니까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 다음을 생각해요. 대부분의 뇌졸중들은 후유증이 남아요. 뭔가 신체 장애가 남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회복하는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성기능은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사치였던 거예요. 네. 그럼 논문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결과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결과에 보면 첫 번째 뇌졸중이 성생활 빈도에 미치는 영향부터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남녀 모두 빈도가 급격히 감소했고 110명을 인터뷰한 연구에서는 68%가 감소, 32%가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혹시 성관계를 하다가 다시 뇌졸중을 맞을까 봐 재발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못했다는 환자들이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는 부부 관계 역학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로맨틱한 상대가 아니라 내가 항상 화장실 데려가야 되고 먹는 걸 신경 써줘야 되고 돌봐야 하는 그러니까 케어 기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변화한 것도 있다. 그리고 신체장애의 문제도 오잖아요. 사실 기능이 떨어지니까 남자는 발기부전이 생기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성욕장애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먹는 약에 영향을 또 받아요.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그리고 혈압약 처방받고 혈압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약들을 처방받는데 그런 약물 때문에도 성기능이 떨어져요. 어쨌든 그래도 앞서 한 68% 정도는 감소하긴 했지만 성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뇌졸중 환자분들이. 실제 이분들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192명의 환자와 94명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만족도가 90%에서 50%로 감소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뇌졸중 환자에게 특히 성기능 만족도가 감소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욕이라는 건 우리 몸이 건강할 때 말 그대로 잘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성기능의 만족도도 자신의 신체나 내 주변의 사회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온전할 때 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뇌졸중 환자들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변화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적응하기 어려워요. 신체가 변화한 거는 혈압이 변화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약으로 도움을 받지만 환자들이 만족도가 특히 더 떨어진 이유는 제대로 된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도 연구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럼 재활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재활이 진행되나요? 약물요법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운동요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뇌졸중의 장애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장애인가에 따라서 물리치료부터 시작해서 움직임에 대한 신체 기능에 대한 재활이 포함될 거고요. 그리고 언어장애, 내가 말하기 힘들다 혹은 감정장애,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면에 부분 부분 재활이 다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관여하면서 성기능 재활은 환자도 안 물어보지만 환자가 물어보려고 하더라도 물어볼 때도 정확하게 없고 의사들도 그거에 대해서 의료진들도 언급을 안 한다. 그게 이 논문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자들이 조금 더 재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문을 두드리기도 사실 좀 어려울 테고 그리고 문을 두드려서 어렵게 비뇨기과를 방문해도 그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 참 이중고를 겪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뇌졸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성생활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닐까요? 저희가 재활의학과 강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관계하는 영상이 일반인이 아니고 정상인이 아니고 경추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온 환자였어요. 남성 환자였는데 그 사람이 자기 와이프하고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후에 남편과 아내가 인터뷰를 해요. 어떤 내용이죠? 내가 경추 손상이 있다고 해서 남편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경추 손상이 있든 없든 저 사람은 내 전에도 후에도 내 사랑하는 남편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도 행복한 생활을 이뤄가고 있다. 장애라는 것은 신체의 문제지 그게 관계 문제를 주는 것은 아니다. 행복한 장애가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어요.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일반적으로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성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없죠. 그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뇌졸중 환자들도 분명히 성관계가 가능하죠. 그리고 많은 경우 뇌졸중도 정도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논문의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기능의 회복보다는 이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의 플레저의 회복이라. 그러니까 즐거움을 느끼는 그거를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표현을 써요. 안 되던 걸 꼭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던 삶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삶의 질적인 향상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뇌졸중 환자들이 겪고 있는 큰 장애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장애예요. 우울증이 대부분 오는데 성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우울증의 정도가 성기능 장애의 정도하고 비례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발기부전이 이만큼 심하면 우울증도 이만큼 심하다. 형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정신적인 우울증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전반적인 재활을 빨리 당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즐거움을 되찾아야 삶에 의욕이 생길 거고 좀 더 재활하려는 의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가 뇌졸중 재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뇌졸중 환자의 성기능 회복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 논문의 결론을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논문의 마지막 항상 우리가 나오는 내용이 고찰 부분이거든요. 뇌졸중 환자에서 성기능 장애는 시체적인 장애, 심리적인 장애 및 사회적인 장애 등 여러 이유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성기능을 회복한 환자는 성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기 때문에 의료진은 환자의 성기능의 재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기능보다는 즐거움, 퍼포먼스보다는 플레저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재활을 도와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다함해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얻게 되고 이것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성기능의 회복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은 환자의 성기능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물어보고 확인해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환자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게 되고 그 결과 불확실하고 근거가 없는 정보를 통해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환자들은 성기능의 회복에 대한 언급 없이 재활을 받게 된다. 병원에서 퇴원 후 재활 과정의 초기에 성기능 평가 및 그에 대한 재활이 필요하다. 이게 마지막 결론 내용입니다. 논문 내용을 보고 우리가 뇌조종 환자들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거냐 생각해보면 재활의학과에서 선생님 저 성적인 만족도가 떨어지는데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타깝지만 환자 본인이 직접 찾아야 돼요. 환자 본인이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뇌졸중의 재활을 위해서는 환자와 보호자가 어쩔 수 없이 의료진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 게 저는 먼저인 것 같아요.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그냥 줄 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물어봐주길 기다리지 말고 직접 물어봐주길.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느 과 진료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살아남았으면 될지 뭘 더 바래요. 그게 아니에요. 살아남았는데 건강하게 살아서 이 사람이 이전의 삶을 회복하는 게 행복하게 결국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환자들이 직접 찾아가는 게 좀 필요하다. 그게 제가 볼 때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환자들의 적극적인 어떤 노력 그리고 마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뇌졸중 환자들의 재활에서 성기능 재활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논문을 같이 읽어 봤습니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 본인이 재활을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력을 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뇌졸중 환자분들이 좀 더 빨리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회복을 이루게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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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